안녕하십니까 우리 힘있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좀 낫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힘을 좀 내야죠 참 감기무량한 마음이 있습니다 캠프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는 좀 미흡해서 전두지표라고 붙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겨울과 여름에 행하던 캠프를 생각하면서 흡족하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호남학생 캠프를 진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캠프를 통해서 참 큰 유익과 또 깨달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전혀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과 자비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시간의 말씀을 위해서 무엇을 전할까 하고 주님에게 끝없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아무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잠을 쿨쿨 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또 아무 생각도 안 날 때는 바닷가에 가도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먼가니 먼 산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그 씨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주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고 이러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또 이 마지막 시대라고 다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때에 관해서 한번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겠다 하는 말씀을 강하게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첫날 드리고 내일은 이와 같은 때에 때를 알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 보금의 진리를 드리도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로사대 때와 기아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딴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첫 번째로 사도행전 첫머리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육의 모든 것을 함축시켜서 말씀하시고 6절부터 사실상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건데 여기에 6절에서 이제 6절을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때를 묻습니다 이게 이제 5절에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5절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려는가 보다 이 제자들은 온통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모든 포거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것이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누가 보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도 제자들이 과 같은 실망의 표시를 하죠 이 사람은 우리를 회복할 줄 우리는 바랐었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성령이 오신다는데 이때입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되기 마시면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할 이유가 없고 또 이것은 현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선 현안 문제가 뭐냐 이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건데 그 권능으로 로마를 쳐들어가서 로마를 뒤집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은요 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천머리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더 지금 사도행전 안 끝났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이것도 다 사도행전의 기록이 지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유튜브 전도하는 거 이거 사도행전 기록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시대가 끝날 즈음에 성령 시대가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나라 회복과 맞물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시작되는 초기에 첫머리에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했고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이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때와 키아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할 바 아니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망할 것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돌아나도 도리에 첨루이지 않는 완전 망할 것을 이야기했고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약 1900년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때와 기아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 자기의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이 때가 이제 참해 이스라엘이 이제 의용상으로 회복이 되고 이것이 내면적으로 완전한 회복이 되는 것과 이 시기가 끝나는 것과 맞물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이 돼서 나라한테 갖춰져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학생들 어제 저녁에 이스라엘하고 올림픽에서 우리나라하고 뭐 했죠 뭐 했어요 나라가 없는데 야구하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와서 했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정 1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하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 엄청난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서서히 때와 기아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할 바 아니오 했는데 아버지의 권한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아직 이제 마치 껍데기는 만들어졌지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후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는 것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의형적인 것 만들어졌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한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친정국가로서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여아지 회복되는 이것은 언제입니까 이것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도업주로 해서 온 세상이 단일국가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오지 않은 그 민족이나 그 나라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런 통일국가 온 세상이 단일국가 되는 천년왕국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년왕국이 코앞에 이르러 가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많은 징조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하튼 제가 큰 그림을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기의 권한이 하나님께 자기 권한을 두셨는데 이 하나님의 권한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대가 그 어떤 징조와 어떤 모든 근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므로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시대가 빨리 우리들의 구원을 체크하고 구원의 문제를 완성하고 당장의 오늘 전이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이와 같은 내 양심의 깨달음과 영적인 구원의 확증과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아버지의 권한을 두셨다고 하신 말씀으로써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이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를 믿는 오늘날 기독교의 큰 주류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언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언제까지? 1948년 5월 14일 이전까지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 교회 여하튼 우리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에서는 아니다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전까지 우리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딱 독립이 되니까 그 언약주의 주장하던 많은 사람들이 코가 납작하게 깨졌어요 이건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대주의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루어진 모든 세대를 주장하는 세대주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심취하고 놀랍고 성정적이고 완성된 신앙의 교리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금집회 시간이기 때문에 이상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왜 사도행정 1장 6절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로 끝에 나오는 회복까지 20장이 나오는 천년왕국 회복까지 다 말씀을 드리느냐 이 성경을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큰 그림으로 보고 부분적인 걸 봐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학생들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아 성경 이렇게 전체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분적인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11절에 보니까 간호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짜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십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11명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의 11명 제자들 외에도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 11명 가로녀다 빼고 11명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서서 제자들이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겠고 가슴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겠고 땅을 쳐다보다가 예수님 다리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다리가 땅에서 이만큼 뜨는 거예요 뭐야? 보고 있는데 점점점점 떠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11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셔 그다음에 점점 올라가는데 저기 있다 그런데 좀 눈이 나쁜 제자는 난 안 보이는데 저거 보이잖아 저거 까만 점같이 보이잖아 어디? 다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아 지금 안 보인다 구름 옆으로 갔는데 나는 보이는데 베드로가 눈이 좋아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 신혼 입은 천사 두 사람이 어짜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오시니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이만희가 예수요 아니요? 완전 사입입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은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 300명이 넘어요 전부 다 사입이고 가짜입니다 짝충이에요 알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 가심을 본 그대로 이때에 오시는 감남산에 오시는 예수님은 천년왕국 때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습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두 번 재림하십니다 한 번 재림은 공중재림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찾아볼 건데 공중에 오셔서 자기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시는 공중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림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약 7년 동안 7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은 이 땅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오시면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데려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 덩그러니 한 몇 명 7, 8명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안 오시길 지금 아직 이 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이번에는 내일까지 끝나기 전까지는 안 오시게 해달라고 나 지금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 깨닫지 못했는데 안 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찌됐든 공중에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7년 후에 7년 되어왔라니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가지고 그때 장면이 뭐냐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것이 이 뜻입니다 지상재림이에요 예루산을 감남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그림으로 그와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오 땅에 있는 모든 족석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라하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죠 그럼 아까 갈 때 구름이 가리고 저희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는 말씀 봤죠 4등 1장에서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상재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이철린 전에 가셨던 그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철린 전에 예수님은 저 베들레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고 지금은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이아무개 이런 사람들의 예수가 아닙니다 재림 예수와 초림 예수는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2절 요한 1서 3장 1절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걸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두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난 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미니 예수님은 이철년 전에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되십니까 바울도 2, 7년 전에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년 전에 살던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 지금부터 400년 전에 살던 이승신 장군 이장군 이런 지나간 사람을 그대로 우리가 본다는 건 100% 불가능합니다 인간 세계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2, 7년 전에 예수님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봤던 요한이 보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 최아무개 이런 사람들이 내가 메시야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의 계심을 본 그대로 본다 또 우리가 그와 같이 그의 신령한 몸같이 변한다 우리도 이 말씀을 요한 1서 3장 1절 2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주님의 그 지상재림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공중재림에 대해서는 지상재림은 몇 군데 말씀을 찾아봤기 때문에 공중재림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대산로니까 전서 4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해서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어라 여기는 공중에 끌어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끌어올린다는 뜻이 단어가 휴거예요 한자로는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끌려 올라감을 받는다 이게 공중재림이십니다 이 공중재림으로부터 약 7년 후에 주님의 지상재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상재림 몇 군데 찾아봤죠 우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징조중은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가로와서 가로돼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따라서 옵시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런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대등하게 지금 놓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임하심과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은 같은 맥락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여러분 징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징조라는 어떤 것이 징조냐면 멀쩡하게 밥 잘 먹는데 배가 좀 통증이 있어요 이것은 이 안에 무슨 병이 났다는 징조입니다 맞죠? 그렇죠? 징조가 증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죠 새벽 제가 요즘에 새벽 5시 6시나 좀 되면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중에 예배당에서 이렇게 보면 캄캄할 때는 열어봐도 캄캄한데 조금 있으면 동쪽이 약간 밝아져요 그렇죠? 그게 뭐죠? 왜 그러죠? 해가 그 자리에서 나올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쪽이 다른 지역은 캄캄한데 거기가 좀 약간 환해지다가 점점 밝아지다가 나중에 붉으름하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해가 안 보이는데 빨갛게 빛이 나오고 해가 쏙 올라오죠 이 징조라고 그래요 증상이에요 증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증상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징조가 있다 이 말이다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쑥 오는 게 아니고 징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징조를 주셨을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빨리 그 징조를 예수님 오실 때를 파악을 하고 빨리 오실 맞을 준비를 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오심이 임박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서 깨워서 근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증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와 같은 증상을 통해서 자기 구원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요즘에 유튜브 전도집회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30년 전에 자기가 아가씨 때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 때 어떤 전도집회를 누가 가자고 해서 끌려서 와서 전도집회에 참석을 한 번 했대 그래서 전도집회 하니까 여러분 세상 끝날이 가까워 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 되어갑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자기가 들었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한 번 참석하고 그냥 갔어 가서 시집가고 자식 낳고 가정을 이루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오니까 그때 전도집회 가니까 세상 끝날이 다 됐다고 그러더니 나 구원 모르겠는데 아직 구원 확신 없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뒤지다가 천국은 공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냥 뭐야 이게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하고 연결이 됐어 그래가지고 급히 전화가 와서 내가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하고 전화가 와서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전도에서 그와 구원 받고 지금 뒤에 연결이 됐어요 징조를 주는 이유는 갑자기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어떤 증상이나 징조를 반드시 주신 이유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인식하여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런 증상과 징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징조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또 여기에 학생들이 아닐지라도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증상들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체크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상, 징조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국 24장 3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감남산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조용히 와서가는데 우리에게 일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이렇게 싸우며 주의의 이마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는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런데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야 하리라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불가치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근데 기독교가 100년 됐어요 근데 100년 되는데 100년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1895년, 90년 이때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때 뭐 저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나타나겠어요 예수가 누구냐고 묻게 될 때 그러면 그거 한 3, 40년 빼고 나면요 이제 일정 말렵 1948년, 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는데 그때부터 쳐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한 60, 70년 전에 60, 70년 동안에 약 300명 이상의 메시아가 나타났다고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징조가 내 이름을 빙자한 그런 적 그리스도가 가짜 그리스도가 가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걸 첫 번째 증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에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구아무게, 구이네시라고 그 사람이 내가 예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수영에다가 빠져 죽었는데 그 사람이 형무소에서 죽었구나 교도에서 죽었는데 죽은 시체를 장사를 안 지내고 놔뒀어요 다시 살아난다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사람 냄새 나는데 장사 안 지내냐고 그래가지고 학습이 장사 지내고 또 어떤 분은 물에 빠져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다고 갖다 놓고 두 달 동안인가 석 달 가까이 있다가 주변에서 민원 들어가가지고 또 갖다가 묻어버리고 이런 해프닝이 있는데 많아요 우리나라에 내가 알고 있는 이름만 해도 한 20명 돼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지금요 이만히 이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나 저기서 탈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만히 죽기만 기다리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이만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 불사한데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내가 그만두고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죽기만 지금 학습을 오냐고 기다리는 우리나라에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진 보니까 옛날부터 보다 지금부터 박사도 늙었더라고 요즘 사진이 그거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그랬죠? 그럼 안 죽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거짓말이고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징조가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다음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7절이 나와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과 지진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제날의 시작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20세기에 다 있었죠? 그리고 지금 3차 대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1901년부터 2000년도까지 있었던 100년 동안 있었던 전쟁의 숫자가 서기 1년부터 시작해서 1900년 동안 있었던 전쟁의 숫자보다 제가 옛날에 통계학적으로 배웠는데 통계로 봤는데 5배인가 많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5배라고 했던 것과 같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때는 정확하게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100년 동안 일어난 전쟁이 1900년 동안 일어난 전쟁보다 숫자가 훨씬 몇 배 많다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난리와 난리에 숨은 전쟁과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다음에 초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아프리카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배고파 죽어가는데 지금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쪽에도 기근이 점점 물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호주에서는 지금 몇 달 채 불이 나가지고 꺼지질 않아서 미국 LA 쪽도 그렇고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6개월 동안 계속 불이 타고 있네 그런 얘기 들었죠?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중국에 지금 그냥 비가 엄청나게 부서가지고 60만 명이 대피를 하고 이런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작은 일 아닙니다 사하라 사막에 눈이 쌓였어요 그때 방송에서 사하라 사막에 눈이 쌓여있는 이건 말도 안 좋은 소리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기상이변이나 혼의의도나 산불이나 또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주님 오심이 직전 주님 오심 직전에 있는 일들이 무서운 일들입니다 증조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지금 여기 무슨 일이 있어야 할까 하는 질문이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21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안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장면이 있겠네요 21장 7절 누가복음 21장 7절 7절에 저희가 물어가는 데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을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게 반복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 질문에 대해서 10절에 보시니까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에 기근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니 있겠고 여기 온역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전염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건 온 세상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가 아니고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아니면 유럽의 어떤 나라들에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는 대로 온 세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질문이 그렇죠? 그걸 세상 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온 세상에 전염병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전염병 지금까지 전염병이 온 세상에 다 같이 퍼진 적은 6천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들에게 있었고 또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또 어떤 범죄하고 우상을 숨기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말미암한 전염병이 있었던 일들이 민숙에도 나오고 또 선지수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전염병이 완전히 온 세상에 다 같이 퍼지는 것은 이번이 첫 번째입니다 없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이유가 있어요? 한두 아이 되니 젊은 사람이니까 온 세상에 다 같이 전염병이 똑같이 퍼진 적 있었습니까? 역사로 처음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지금 불과 서너 달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벌써 2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시대의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거나 온 세상에 다 같이 전염병이 번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세상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의 마지막 시대에 전염병이 온다 그 전염병은 온 세상에 창궐한다 이 모든 세상에 창궐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여기 명명백백하게 기록해놓았습니다 명명백하게 기록했어요 이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도 마이크 이거 듭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부터 전두집회 때마다 한 얘기가 있어요 서열이 있으면 서열, 생명의 서열 따라서 왜요? 생명의 서열 첫째는 여우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우와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 밑에 누구겠어요? 인간 알겠습니까? 인간 밑에 고등동물 그 다음에 하등동물 그 다음에 곤충 벌레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단세포, 단세포 쭉쭉 내려가서 생명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병균이 나와요 병균 세균 세균 밑에 뭐가 있어요? 세균 밑에 뭐가 있어요? 뭐죠? 세균 밑에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와 세균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병균, 세균은 일반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것이에요 관측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바이러스는 일반 현미경으로 안 되고 특수 현미경으로만 관측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이 아니냐 문제 가지고 오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생명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이 바이러스가 생명체 맨 밑에 다리인데 이것이 지금 인간이 바이러스 밑으로 와버렸어요 바이러스에 달달달달 들어오고 있는 것이요 바이러스 밑에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것이요 온 세계가 바이러스가 왕이에요 왕 하나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왕 그런데 바이러스가 왕이에요 그래서 요즘 바이러스 이름이 뭡니까? 요즘 바이러스 이름이 뭐예요? 코로나 코로나가 왕관이잖아요 왜 왕관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여호와가 왕이시고 하나님 왕이신데 예수께서 왕인데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인간이 하나님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내겠대요 사람을 만들겠대요 인종인간을 생명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생명공항에 도전하고 제가 20년 전부터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확실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참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긍일과 자비를 베풀어서 이 바이러스가 이름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데 대해서 참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왕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왕이 아니고 너희들이 왕이고 너희들이 대장이고 너희들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탄마귀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도전했다가 타락한 전사장 쫓겨난 전사장이 루시퍼 마귀인데 그 마귀를 갖다가 본받아서 지금 마귀시킨 대로 하나님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게 한 피피 웃어버리고 이 악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 남겨주셨던 코로나를 허락하신 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인간의 머리에 지금 코로나가 씌워졌습니다 코로나라는 왕관이 씌워졌어요 인간이 코로나라는 왕관 밑에서 코로나 밑에서 그 코로나 밑에서 발발발떨고 있어요 영국 총리도 코로나 걸렸다가 한 번 혼났죠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해가 안 집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 부흥에서 청주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지금은 영국에 가면 버스에다가 신은 없을지도 모른다 즐겁게 살아라 그래서 써갖고 댕겨요 지금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몇 마맷씩 나오는 거예요 호주 산불 나가지고 막 타고 호주에서요 동성년에 반대하는 얘기하면요 잡아가요 그래서 장수들도 몸든지 함부로 말 못 한대요 지금 이 세상은 엉망직장 뒤죽박죽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종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오 인간의 왕은 여우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밑에 들어가서 달달달 떨고 있는 초라하고 불쌍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 코로나라는 왕관에서 벗어나려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있다고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제는 여우와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지 세상에 아무것도 나의 왕이 될 수 없다 내가 나에게 왕이 아니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부귀와 용화도 나에게 왕이지 않다 하는 것을 코로나 시대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기 제목 알고 오신 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학생들 중에 한번 손 들어봐요 제목이 뭔가?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은 따로 서비스입니다 예수님은 오신다 확실하게 오십니다 단정히 오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기다리고 있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은 이와 같은 증조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좋을 대로 그래서 나라의 유익 개인의 유익 여러 가지 자의 유익을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빼앗기고 빼앗 뱉고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금유를 베푸셔서 많은 증상들을 증조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소동과 고모라 같이 타락한 도시에도 주님은 웬만하면 그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의인 열 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동과 고모라가 사회바다 밑으로 들어갔죠 지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 알아주신 분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인지도 몰라요 마지막 긍일인지도 몰라요 성도들도 여기에 정신 차려야 돼요 마지막 긍일인 자비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이런 거 개의치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보낸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구원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성경이 7년 전에 이렇게 코로나가 예언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가 오늘날 나에게 왔는데 이르렀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일은 제가 어떻게 구원을 확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말씀을 못 드리고 예비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예요 증조를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께서 오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를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같이 인자 이맘도 그라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같이 온다고 해서 그리고 나중에 지금 말씀을 안 읽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제리 마실 때요 어떤 사람 잠자고 있다고 나와요 어떤 사람 맷돌 간다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둘이 나가 있다고 나옵니다 아시죠? 마태복음 나옵니다 지금 읽으면 나와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우리는 밝은 날씨지만 지금 호주는 밤이에요 그렇죠? 저 반대편에서는 파로가 이런 데서는 밤이란 말이에요 밤 그러니까 주님이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임같이 주님께서 한 시간 한 때에 탁 오시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 어떤 집에 초림 예수같이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한 번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맷돌질하고 있는 건 낮이잖아요 둘이나 이러는 것도 낮이고 밤에 잠자는 것도 여기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주님이 일시에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공중제림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지상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건 사실입니다 왜? 왜 사실이냐면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있나서 제가 새벽에 있나서 성경 읽는데 이사회에서 구장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구장 육제를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혹시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그는 첫 번째 뭐라 뭐뭐라고 나오죠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내가 이 볼펜이라도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기묘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기묘자예요 우리 주님은 기묘하신 분입니다 기기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물을 주인자로 떠다가 이렇게 부으면 여기 물이 있죠 그리고 이걸 먹죠 이것은 보통 이게 뭡니까 그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그냥 부었으니까 있지 그런데 여기 빈 컵에다가 물을 붓지 않았는데 눈 감고 떠보니까 여기 물이 꽉 차 있어 이건 기묘한 일입니다 맞죠? 성경에 이것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보리떠다스기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죽어나면 또 있어 죽어나면 또 있어 이거 기묘한 일이 모르셨죠? 그렇죠? 그 기묘하신 분이요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기묘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데 공중제님이 먼저 1시에 공중제님이 1시에 여기 한국에 따라오고 그다음에 해가 밝은 거 봐가지고 또 이스라엘나라 그쪽에 따라오고 또 아프리카에 따라오고 아메리카에 따라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 1시에 오시고 지상제림도 1시에 오십니다 동의서에서 번쩍인 같이 아시겠습니까? 1시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잠자는 사람 있고 어디에 일하는 사람 있고 어디에 들여 나가 있는 사람 있고 다 달라 한쪽에는 밤이고 한쪽에는 낮이니까 성경이 이렇게까지 다 묘사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됐느냐 주님이 오신다 지금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됐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드릴까 하고 자기가 요구하고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주님은 오늘 저녁에 오실 수 있고 내일 아침에 오실 수 있습니다 전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거 순간제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죽음은 오늘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늙은 일까지 마찬가지죠 지금 늙었다고 빨리 죽고 여러분 젊다고 빨리 늦게 죽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죽음의 문제는 주님이 공중에 오시든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간에 이건 대비를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기 하남에 전두집회를 갔는데 경기도 하남 하남과 그 밑에 그렇죠 그 하남에서 그 밑에 광주라는 데가 있어요 30분 거리에요 경기도 광주 30분 거리에요 그런데 하남이 전두집회를 하고 이제 밤에 저녁에 잘나고 누워있는데 밤 한 12시경 됐는데 잘나고 누워있는데 전화 왔다고 누가 전화를 바꿔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거기에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아이가 할아버지 누구냐 저 암흑인데요 왜 저 지금 여기 광주거든요 그런데 나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죽으면 나 지옥 가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일 좀 일찍 와서 내가 상담을 해 줄게 그냥 그리 해라 그랬더니 그럼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나는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야 오늘은 안 오실 것 같다 내일 만나자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없어 그렇죠 성경의 근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참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옆집 같으면 데려오라 오겄는데 그 같은 시내만 대와도 데려오라 오겄는데 저 밀태 광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날 저녁에 집회를 참석했대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전화 그래서 그러면 성경책이 너 있니?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와라 전화기 잡고 성경 갖고 나도 성경 가지고 거기서 조금 상담을 한 10여 분간 해줬더니 어떠냐? 그랬더니 아 이제는 나 자도 괜찮아요 그럼 지금 지금 가겄냐? 네 갈 수 있어요 정말이냐? 네 괜찮아요 마음 편해졌어요 이제 그리고 잤던 적이 있어요 또 성남에 갔을 때는 어떤 청년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잠이 와? 이 사람들이 말이야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막 긁고 소리 지르고 밤을 새우더라도 해결해야지 내가 상담해줄게 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집에 가서 숙소가 잠잘라고 넣어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12시 좀 넘었는데 우리가 어떤 청년이 구원 받겨지는 집에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 청년을 막 이렇게 막 상담을 우리가 하는데 그래도 아직 확신이 안 선다고 저렇게 하는데 죄송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어딨냐고 하니까 한 20분 15분 거리에 있어요 데려와라 와가지고 한 30분 교재하고 난 뒤에 편안히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 한 6, 7년 지난 뒤에 보니까 아 지금 청년의 교사도 하고 잘 섬기고 있더라고 지금 성남에 잘 섬기고 있는 형제예요 아마 지금은 장르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예요 중간중간 체크해보는데 잘 섬기더라고 이와 같은 일을 당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 성경 이 철년 전에 쓰여진 성경 속에 이미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코로나가 이미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 며칠째 그저께 어저껜가 어떤 분이 전도하기가 많이 어렵죠 아니요 많이 쉬워졌어 굉장히 쉬워졌어 어떻게 해요 코로나 덕분에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상담을 해보면 마음이 상당히 낮아져가지고 더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쉬워졌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어저께도 했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를 읽고 때를 읽어서 내가 오늘 저녁에 죽으면 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 시대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 한 시대 적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에 이 코로나가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오심이 지금 얼마나 코앞에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태봉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봉 13장 41절이 되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 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에 똑같은 때에 똑같은 시간에 하나는 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고 높은 보좌 앞에서 경미와 찬양을 드리면서 여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꼭노를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찬성이 울려퍼지고 잔치가 베풀어지고 끝없는 그 아름다운 놀라운 시간이 진행된 그때에 그때에 똑같은 시간에 멸망의 지옥에서는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울며 이를 간다 최근에 구원의 문제를 아버지가 너무나 강요하는 거 아니요 어머니 나도 생각이 있는데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뭐 그럴 듯한 말인데 그게 사탄 마귀가 그 마음속에 그런 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왜 지연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지연작전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알겠습니까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울며 이를 갈미 이스라 이를 가는 거예요 아 나는 바보같이 살았구나 나는 나에게 강요한다고 어머니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허튼 소리하고 뭐 그런 인격이라는 단어는 뭐 그런 것들은 뭐 학교에서 배울 때 무슨 어머니한테 대두리라고 가르쳐줬남 머리가 굵어졌다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따라가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슬슬 이상한 소리 하더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내가 좀 더 고려해보겠습니다 변하더니 대학교 가가지고는 그냥 세상에 즐기고 재밌게 사는 맛들이 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린 언니 오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학생 때 그거 못 받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순수함이 있고 순전함이 있을 때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살피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또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번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사탄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가른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이 암호 13장 2절에 보면 사탄 마귀가 가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비아냥거리고 또 뭐 늦추려고 하고 또 반대하고 이런 잘못된 언어들은 마주가 넣어주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을지라도 사탄 마귀의 지인 작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울며 일을 간다는 것은 후회의 끝없는 후회와 통곡의 눈물인 것입니다 통곡의 눈물 가슴을 쥐어뜨고 통곡하는 것이에요 머무림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뉴질랜드 호주 가면요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는 더한데 공장이 별로 없습니다 호주도 거의 공장 중국 주사는 다 갖다 사다 먹고 유비에서 공산품 다 갖다 먹어요 거의 여기인지 아세요 공산품 그런 거 공장 만들면 공해해가지고 다 암 걸리고 다 죽는다고 자기들을 잘 먹고 살살 보려고 오래 살려고 하는데 참 슬프게도 저 호주 뉴질랜드에 하늘이 구멍이 나가지고 오존층이 파괴가가지고 거기에 피부 병 환자들이 피부 암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낙원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디로 숨어도 숨을 곳이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도 도망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찌값이 나와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릇 꿇고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드릴까 이와 같은 부릇짐으로 이와 같은 호소로 주나페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이 전화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신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고 기회를 주시는 거고 긍의를 베푸는 거고 찬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핑계를 대는 사람들도 도망다니든 사람들도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놀랍게 이 코로나 시대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본 전염병이요 다위 시대에도 전염병이 막 창고를 하다가 천사가 딱 서는 순간 딱 그치잖아요 그렇죠? 연빙 모세 시대도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전염병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 문제를 오늘 징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과 자비를 베푸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42절에 풀무웃불에 던져나오는 풀무웃불 쇠를 녹이는 용광룻불에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지옥 이 지옥은 들어가는 문이지만 나오는 문이 없습니다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내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결해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저 하남에 있는 저 광주에 있었던 그 4학년 자리 학생처럼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풀어주십시오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죠 그 외에도요 어머니를 졸라가지고 전두집회 다녀보면요 어머니를 졸라가지고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나하고 상담시켜가지고 구원받게 된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찾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는 것을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셨고 생각하는 두뇌를 주셨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셨고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영원한 천국에서 큰 기쁨 중에 거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느냐 똑같은 시간이 멸망의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몸부림을 치는 이 고통스러운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형불에 들어갈 것이냐 이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 내일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내일을 약속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